위슬리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고 있는 중에 여기 나와 있죠 120페이지에 나와 있죠 설교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마음에 일으키는 변화를 묘사하고 있을 때 이상하게도 내 가슴이 뜨거워 저음을 느꼈다 나는 알게 되었다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리스도만의 나의 구원이심을 그분이 나의 죄 심지어 내 자신까지 제거하셨으며 죄의 사망의 법으로도 나를 구원하신다는 확신이 주어졌다 이게 그 유명한 웨슬리의 체험 웨슬리가 아주 감리교가 굉장히 강조하죠 감리교가 이제 이게 감리교의 탄생 감리교가 근원을 웨슬리의 회심에다 두고 있거든요 감리교 목사들이 아주 굉장히 자부심이 강해요 감리교 목사들이 보면은 그렇게 자부심이 가질 것도 없는데 왜냐하면 지금 감리교가 사실 웨슬리의 이런 진짜 정말 조거도 웨슬리는 어쨌든 정통 교리의 많은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알미니안주의 이 부분 인간의 구원의 칼빈주의가 가장 대립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외에는 웨슬리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고 또 아주 자기를 부인하고 또 검소하고 정말 지도자로서 정말 참 탁월한 사람이에요 지도력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웨슬리는 이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웨슬리의 이런 이것도 하나의 주관적인 거예요 웨슬리 자신이 자기가 그때 올드스케이트에서 웨슬리는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그때를 정점으로 웨슬리는 자기가 정말 완전히 새롭게 그리도 안에 들어왔고 그 이전의 사역은 굉장히 웨슬리의 사역은 굉장히 초라했어요 초라하고 열매도 거의 없었고 또 미국에 갔을 때도 실패해서 돌아왔고 여러 방황을 많이 해봐요 휘필드는 그런 게 없었어요 휘필드는 방황이 아니지 자기의 그 어떤 개인적 영혼의 회심의 문제 그게 이제 휘필드의 문제였지 휘필드는 그것도 웨슬리보다 훨씬 더 훨씬 더 빨리 휘필드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그 사역이 아주 제대로 정확하게 바르게 이게 막 이렇게 굴곡이 없이 하여튼 계속 나가는 반면 웨슬리는 적어도 이때 전까지만 해도 웨슬리는 여러 가지로 하여튼 자기가 내적 사실 영혼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또 자신이 과일 영국 국교의 목사로서 사역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 또 신학적인 혼동 이런 게 굉장히 웨슬리는 아주 좀 심했다고 그러다가 이제 바로 이제 이 체험 이 회심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웨슬리는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거나 더 이상 이렇게 막 뒤죽박죽 그런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계기가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웨슬리는 사실은 뭐 좀 자신의 구원 또 자신의 믿음의 그 사역 그 일에 좀 또 조금 부침이 있긴 있었어요 그렇지만 확실히 웨슬리는 이때 이후로 확실히 웨슬리는 앞으로 그가 이제 평생에 걸쳐서 부응사여 그러니까 참 온 영국을 다니면서 참 이 복음의 말씀 죄인에게 거듭나고 회심하라 이러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 사역에 있어서 이제 결국은 웨슬리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휘필드 그러니까 휘필드 휘필드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시적으로 그러니까 동시대에 한 사람만 해도 대단한 사람인데 이 두 사람 휘필드와 휘필드가 있었던 건 참 그래서 이 시기를 가장 참 어떤 부응에 또 이 시기에 또 미국에는 에드워즈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상 이 시기야말로 참 하나님께서 최고의 어떤 영적 각성 부응 축복을 베푸신 시대가 아닌가 이런 참 역사가다 역사가들의 판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웨슬레 존 찰스 웨슬레 그 동생 존 웨슬레 휘필드 미국에는 에드워즈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양쪽 대세양을 사이에 두고 잉글랜드와 그 다음에 이제 뉴 잉글랜드 양편에서 어떤 부응의 사육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걸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넘어가면 이제부터 보면 이 순회 설교자들 그러니까 휘필드 호엘 헤리스 웨슬레도 마찬가지고 이런 순회 그러니까 다니면서 한 곳에서 정착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에드워즈는 정착한 목회자죠 에드워즈는 뭐 막 대륙을 오가면서 아니면 전국 작지를 돌면서 그런 사육을 한 사람이 아니라 노셈부턴의 자기의 목회지를 근거로 사육을 한 사람 그러니까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회 사육자들은 목양 사육자가 아니에요 순회 사육자들은 어떠한 사육들이냐면 그들은 영혼을 각성시키는 사육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뭐 우리 한국의 순회 사육자라고 하는 한 떨거지가 있잖아요 그것도 내가 볼 때는 그런 사람은 순회 사육자라고 할 것도 없어요 뭐 대단치도 않은 별로 메시지도 없는 뭐 그냥 하나의 은사주의 보금주의 하나의 뭐랄까 내가 볼 때는 그냥 원숭이 쇼 한 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대단한 순회 사육자라고 우리 한국의 순회 사육자는 없어요 없어요 진짜 순회 설교자는 휘필드나 웨슬레 정도는 대해야 순회 설교자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그들의 설교의 목표는 뭐냐 모든 측면에서 지적인 교류가 아니라 전인적인 반응 그러니까 순회 설교자들은 철저하게 뭡니까 한 곳에서 단기간에 사육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각선시키고 깨우는 그러한 사육으로 이 사람들은 쓰임받은 사람이고 교회에 유익을 준 사람들 그러나 에드오즈 같은 사람은 어때요 고정된 회중을 가지고 몇십 년 동안 사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회 설교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하면 안 돼 순회 설교자들은 죄인의 구원 회심 영적 각성 회계 중세 이 주제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육을 하지만 에드오즈는 어때요 에드오즈 같은 경우는 한 회중에 그 모든 것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순회 설교자들 보다는 이런 한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더 이 사육이 힘들어요 더 어렵고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초기 운동의 유명한 지상인은 조나단 에드오즈 존 웨슬리조차 단순히 이성적 확신을 안겨주는 것보다 마음의 감동을 위해 자신들의 직접 역량을 강하게 사용했다 그러니까 스폴천도 그래 스폴천도 마찬가지지만 강단 기독교 사역의 근본적인 초점은 마음의 변화거든요 마음이 그러니까 많은 지식을 안겨주는 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먼저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또 영적 각성으로 거룩으로 경건으로 이런 그 마음에서부터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게 기독교 사역의 목적이에요 지식이 목적이 아니지 지식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자칫하면 우리의 마음의 각성을 방해할 때도 많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사역이 메마를 때가 언제냐면 지성주의에 너무 빠져있을 때가 기독교가 메마를 해요 기독교가 기독교가 영적으로 후퇴하고 영적으로 퇴부할 때가 지성주의에 빠질 때 지성주의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해요 반지성주의도 안 되고 그렇다고 지성주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절묘하게 어느 한쪽으로 빠지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는 이런 사역을 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라 히필드는 그런 사역을 잘했죠 잘했죠 에드워즈도 에드워즈도 인간의 마음에 대한 변화를 많이 얘기했고 그래서 1738년에서 1740원 이 사이가 휘필드 특히 휘필드 웨슬레 에드워즈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했죠 그래서 126페이지 중반에 요약해보면 보금주의 실천의 특징적 발전이나 보금주의 신앙의 중점 그리고 위대한 보금주의 사역자 보금주의 지도자 경력도 여전히 발생기에 불과했지만 대형제국 내부에 보금주의 흐름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명약관한 보금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당시의 보금주의와 지금 보금주의는 틀려요 이 당시의 보금주의는 교리를 중요하게 여긴 보금주의고 인간의 회심과 거듭남을 중요하게 여긴 보금주의 이 시대는 이러한 명확한 기독교의 진리의 토대를 둔 보금주의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활약한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그러나 지금의 보금주의는 전혀 이때 보금주의하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금주의라는 말 자체를 두 부류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바로 붙은 말이 신보금주의라고 그래요 신보금주의 하나도 없어요 신보금주의 신칼빈주의 신정통주의 그러니까 내여자 붙어서 좋아 제대로 된 거는 없다 신자유주의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의 그 보금주의는 그냥 신보금주의라고 해야지 보금주의라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누군가 자기 자신을 보금주의라 그렇게 여기면 진짜 바로 이와 같은 17세기 또 18세기 이런 보금주의자들과 같은 어때요 같은 자리에 있고 같은 신앙 같은 신앙을 고백해야지 그냥 부르기 좋고 듣기 좋아서 그냥 보금주의 보금주의 많이 하지만 지금 보금주의는 사실은 보금주의가 아랍니까 신보금주의 지금 보금주의는 절대로 이런 보금주의 초기에 이런 뜨거운 경건과 고룩과 교리와 바른 실천과 신앙 이런 것들이 어때요 결여된 거 없으면 없는 거 그런 상태에서 보금주의 하면 이제는 좀 기준을 낮추고 세속의 것들을 좀 많이 받아들이고 이런 걸 통해서 좀 이제 보금주의 교회를 좀 사람들에게도 개방적인 이런 영향이 어때요 보금주의에 굉장히 치명적인 해가 되는 자 그래서 1739년부터 40년대 지금 여기 보니까 쭉 이제 뭐 127페이지 보면 이렇게 검은 글씨로 그 시대의 어떤 일정 그 시기의 어떤 간략한 일정을 나와있죠 그래서 이제 휘필드는 야외설교 휘필드의 야외설교가 참 독특한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배는 야외 예배 야외설교라는 것 자체가 없었답니다 그러나 휘필드는 외술려도 마찬가지 자기들에게 강단을 빌려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결국 야외에 나아가서 보금을 전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께서 더 크게 섭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야외에 모여서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맨 밑에 보면 웨슬레는 휘필드는 세 협회들이 웨슬레에게 양도되자마자 순회설교를 계속했다 휘필드는 다른 목적이 없어요 휘필드는 뭐 자기가 어떤 중심 세력에 대해서 하나의 분파나 교파를 만들다는 것이다 보금을 전하는 휘필드는 그냥 점실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다르죠 휘필드는 어떤 조직을 한다든가 연합단체를 만들려 자기 어떤 개인적 분명히 맛만 먹었으면 그럴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는 그냥 보금의 사회 자체에만 매달린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때 웨슬레 자체가 뭡니까 휘필드의 야외설교를 보고 자기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존 웨슬리도 야외설교에 열심히 참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29페이지 휘필드와 아메리카 보금지 휘필드의 사회계 활동 무대 중에 미국에서의 사회계 활동도 아주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휘필드는 영국 내에서만 만족하지 않고 이미 그에 대한 소식이 식민지 미국 아메리카 식민지에도 퍼져나왔기 때문에 휘필드는 어떻습니까 휘필드는 자기의 사회계 무대를 더 확장시키고 더 보금지 보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더 바르게 키워주는 일에 굉장히 열심히 있었다고 우리가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739년 10월에 휘필드가 펜실반에 도착하죠 육로를 거쳐서 남부 여러 지역 뉴욕 몇 주간 설교했죠 그 다음에 1740년대 조지아 사바나의 소재 자기의 구안은 휘필드는 고아원 사육도 했잖아요 고아원의 고아원을 짓고 고아원의 아이들을 잘 정말 돌보는 그러한 고아원 사육도 그는 그 사육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그는 1년 내내 휘필드는 이런 사육을 아주 온 사방으로 하면서 온 사방에 이렇게 하면서 여기 보니 여기 하반절에 보니까 130년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1년간 여행 내내 어느 곳에서나 설교하고 전도하고 또 설교했다 그러니까 휘필드는 뉴 잉글랜드에 놀러간 게 아니죠 쉬려고 한 거 안신용도 아니죠 그게 뭐야 복음을 전한 그래서 뉴 잉글랜드 뉴욕 필라델피아 10주 동안 적어도 200회 공식 설교와 셀 수 없는 비공식 연설이 있다 그게 끝 무렵 하루 두 차례 설교하게 되었고 휘필드에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여행을 뵐기는 짐이 아니라 피지상이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쉬는 거예요 배에서 그나마 쉴 수 있고 그 외에는 쉴 틈이 없는 거죠 그 외에는 쉴 틈이 그만큼 그는 어때요 굉장히 그 시대에 아주 왕성한 사람 이제 겨우 20대 초반 20대 21살인가 그때 그러니까 휘필드는 그러니까 휘필드는 오늘날 같으면 20대 초반 청년대도 어때요 엄청난 영적인 능력과 교리적 지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가 이제 청소년 시기 어때요 그는 진리에 대해서 아마 나름대로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한편은 돌기도 이제 그만큼 이제 훨씬 더 뭐예요 더 일찍 마음이 각성을 한 거죠 각성 이제 그에 맞는 휘필드에 맞는 그 목표가 뭐냐 여기 나오죠 하반절 103 나의 계획은 불쌍한 용어를 예수 그리스도에 이끄는 것이다 본인에 의하면 그는 신중하게 목표를 세우고 한편으로 질서를 훈련시키는 혼란시키는 극단을 피하고 편견이 심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휘필드의 마음속에는 어떤 정치적인 야망 웨슬리가 좀 그런 게 많거든요 웨슬리는 그게 많지 휘필드는 그런 게 없어요 휘필드는 뭐 그냥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로 그냥 기뻐해요 휘필드는 그 자체가 그에게는 최고의 기쁨이에요 그 외에 휘필드는 뭐 이렇게 특별히 휘필드는 좋아하는 게 없어요 취미도 없고 그러니까 웨슬리도 동일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이래만 자신이 모든 시간을 다 어린아는 것 다른 거 일체 뭐 관심이 없어요 관심 내가 볼 때는 바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쓰시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일체 이 웨슬리나 휘필드의 생애 속에서는 딴 짓을 한 게 없어요 딴 데 한눈 판 것도 없고 아주 꾸준하게 그냥 계속 초지일관 복음을 전하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 외에는 아예 일체 무심하게 산 사람 무심하게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런 거를 배워야 돼 오직 죄인을 구원지겠다고 하는 열망 열정이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는 없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배운다면 좋은 지도 좋은 어떤 선생을 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잠깐 쉬고 130페이지 보면 이런 말 있죠 그가 미국 전역을 내내 다니면서 10주 동안 200회 공식 설교 히필드도 웨슬레도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설교를 그냥 정말 그들이 사역 내내 몇백 편을 설교를 한거 그것도 그냥 단순히 그냥 오늘날처럼 강단에서 하는게 아니라 야외 설교를 그러니까 얼마나 어때요 힘들죠 말도 못하기 힘든 거예요 말도 못하기 그러니까 한번 만약에 야외 설교를 한다면 이 소리라고 하는게 야외 설교라고 하는건 소리가 확 퍼져버린단 말이에요 퍼지니까 이게 어떤 설교하는 사람이 자기 소리를 듣지를 못한다고 오직 오직 상대방이 들기 위해서 발성을 하고 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피로도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200회 10주 동안 적어도 200회라면 엄청나게 어때요 설교를 많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휘필드의 설교 준비 방식은 휘필드의 설교 준비 방식은 어떤 오늘날 설교자들이 자기 서재에서 각종 설교 자료를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었다고 휘필드는 이미 그 이전에 충분히 읽어야 될 책을 읽어놓은 상태에서 어때요 그는 기본적인 성경과 몇 권의 성구사전 그 다음에 원어 원어 사전 이런 그 외에는 그 다음에 특별한 예를 들면 매튼 주석 같은 경우 주석이지 주석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각 주제별로 된 약간의 단권 주석들 이런 것들만 가지고 그가 계속 설교 했는데 휘필드의 설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 그 다음에 성경 그 다음에 그가 나름대로 열심히 학구적인 배움 그 다음에 그의 설교 주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휘필드나 웨슬레 이런 순회 설교자들은 여러 주제를 할 필요가 없어 오직 죄인의 회심 구원 중생 거듬 이 주제에 맞춰서 계속 설교를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쪽 중복된 설교들도 많이 있어요 이쪽에서 했던 설교를 이쪽에서 하고도 그렇게도 해 그러나 이들의 설교는 엄청난 많은 군중들에게 하는 그런 설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없으면 안 돼 힘이 없으면 안 되고 또 강력한 기도의 뒷받침이 없이는 안 돼 기도의 그래서 여기도 보면 휘필드는 자기 개성대로 성경 131페이지 성경구절을 소개하고 읽고 소리내 기도하거나 때로 물주행이 됐다 그리고 나서 강론을 시작했다 그리고 휘필드 자신은 언어에 탁월한 언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이 언우란 사람이 아니라 언어의 언어 구사력이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전기문의 기록이나 이런 걸 봐도 휘필드는 굉장히 웨슬레보다 훨씬 더 언어 구사력이 좋았던 아주 정말 그래서 같은 동시대 이런 연극배우도 감탄할 정도로 굉장히 언어 구사력이 탁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가 에드워즈를 만난 이후에 에드워즈를 만난 이후에 132쪽 들어가면 거기 그 사라 피해풍 에드워즈 에드워즈의 그 딸이죠 휘필드에 대한 기억에 남을 만한 기록을 하나 남겨놨죠 그는 일반적인 우리 아메리카 설교자보다 훨씬 교리를 적게 사용했다 그러니까 휘필드의 설교는 어때요 단순히 교리를 나열하는 설교가 아니라 그보다 마음을 움직이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개혁주의자들의 설교가 큰 오류가 뭐냐면 내가 가만히 보니까 교리를 나열하는 게 마치 개혁주의 설교이냐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는 재미가 없어 지루하고 일단 마음을 움직이질 못해 칼빈지 오대교리 설교한다 그래가지고 첫째는 전적 타락 제왕할 이거를 교리적 분석을 하는 게 설교구는 아니거든요 전적 타락이 뭐냐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어떻게 발광을 하느냐 어떻게 열매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적 타락을 이해시켜야지 강의실에서 강의하듯이 전적 타락이 그렇게 하면 안 그러니까 히필드의 설교 방식이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이 어때요 히필드는 많은 교리를 심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즉 마음이 그리스도 여기로 돌아오도록 하는 거기에 목표를 두고 어때요 그는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래서 수천명의 사람들이 숨도 쉴 수 없을 침묵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반주먹은 흐느낀만이 몇 번씩 전적을 깨튀는 걸 보였다 만약에 오늘날 히필드의 설교가 만약에 인터넷을 통해서 퍼진다면 얼마나 참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대단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히필드의 설교사역은 미국에서도 역시 성공적이었어요 엄청나게 미국에서도 대단한 오늘날로 얘기하면 헐리우드 스타처럼 미국에서도 가는 도시마다 히필드를 맞이하기 위해서 아주 열광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히필드는 설교와 사업을 동시에 병행했다 히필드는 특히 고아원 사획도 하고 히필드는 여러 특히 고아원 고아원 사획을 열심히 해서 자선 자선 구제 이런 것도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 자 그래서 134페이지 3번째로 보면 때때로 히필드의 여행이 남긴 영적 영향력이 오래 지속되어 그래서 히필드를 통해 회심한 다수의 청년이 목회자가 된다 1740년 10월 23일 그가 야외설교를 할 때 모인원이 한 4천명 여기 보니까 여기 이제 기록이 좀 나와있죠 그리고 그의 설교를 듣게 되면서 설교가 내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의 예기천을 허물어졌고 나의 의의가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제야 그제야 선택교류를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다가갔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구원받지 못할지 선포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히필드는 정확하게 여기 나오죠 칼빈주의 강조와 각성하는 설득력 히필드는 끊임없이 칼빈주의 강조와 각성을 촉구하는 설득력 이게 히필드 설교의 특징이에요 히필드는 철저하게 어때요 칼빈주의 칼빈주의 이게 웨슬레하고 논쟁이 되는 거죠 웨슬레는 칼빈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웨슬레는 웨슬레는 자기 자신을 칼빈주의자라고 여기지도 않았고 그걸 믿지도 않았고 그걸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히필드는 자기 자신을 칼빈주의자로 공공이니 어디에서나 자신있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굉장히 많은 그리고 히필드의 사역은 초교파입니다 그러면서도 히필드의 사역은 초교파 미국에 와서도 그랬지만 영국에서도 히필드는 교파 개념을 따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는 충분히 그래도 괜찮은 이유가 뭐냐 그때는 지금같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문제 지금은 신학적으로 너무 문제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지만 그때는 이런 연합활동을 해도 별 그렇게 문제될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신이 강한 보금주의 색채를 전달해줬죠 보금주의 색채 그래서 여러 그 당시 영국 국교 뿐만 아니라 회중교 감리교 침례교 이런 여러 교파들과도 그는 활발하게 그 지도자들하고도 같이 유대감을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휘필드가 미국에서 문제를 일으킨 게 좀 있죠 이 책에는 이쪽에는 안 나오는데 휘필드는 에드워즈의 전기문에는 잘 나와요 휘필드는 회심하지 않은 목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는 휘필드를 적대시한 목회자들도 좀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문제가 있었는데 휘필드의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회심하지 않는 목사는 설교하면 안 된다 회심하지 않는 목사는 설교를 해봐야 열매도 없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회심해야 된다 이게 휘필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상 그래서 133페이지 중반에 휘필드는 모든 활동에서 철저한 기역가정지가 기성교의 전통에 대한 유별난 경시를 혼합시켰다 그의 개혁이지는 식민지에서 그를 아주 유명하게 만들었다 장래 미국 보금주의자의 기독교 전통에 대한 비슷한 경시감을 조장한 측명도 있다 휘필드는 굉장히 현실적인 판단력과 이해력을 가지고 자기의 사역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고아원 사역 있죠 고아원 사역 아주 자선사역 하는데도 굉장히 탁월했다 휘필드의 성격은 애교스럽고 순진하면서 동시에 뜻밖의 비판적이기도 했다 이런 성향 또는 적어도 아메리카 미국 보금주 일정의 흐름에 지속적인 성향을 남기했다 예를 보면 메사추세스 캠블레 단 하루도 머물지 않으면서 하버드 대학에 대한 비우호적인 판단을 내린 것 같다 하버드가 그 당시에 이미 벌써 유니테리아노를 많이 기울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버드를 좋아하지는 않죠 정통에서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회심하지 않는 목회자 거친 말 거친 말 아마 나처럼 욕을 많이 했겠나 회심하지 않은 목사놈들아 화 있을 진저 아마 그런 욕을 많이 했나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었다 너무 영국 사람인데 미국의 목회자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면서 왜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 이렇게 비난을 받은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중요한 기독교적 사회윤리를 희생하면서까지 보금주의 헌신한 비필드 전부 아니면 전문하는 애매모한 유산을 압니다 노예제도 에서 근데 이게 지금 노예 문제라고 하는 여러분 그 12년이라고 하는 영화 봤어요 그거 봤나 노예 12년 그걸 한번 봐야죠 볼 필요가 있어 왜냐하면 그 당시 미국이라는 나라가 노예제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오늘날 인권의 개념으로 그 노예를 바라보면 안되는데 오늘날 인권의 개념으로 그 노예제도를 바라보니까 이제 청교도들이 왜 노예를 거느리겠느냐 어떻게 교회가 노예제도를 지지했느냐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의 시각으로 그 사회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객관적인 시각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있죠 문제야 당연히 있죠 왜 없겠어요 예를 들면 지나친 노예 학대 노예의 어떤 노예에 대한 학대와 강압적인 사람을 사고파는 그런 형태의 일을 어떻게 어떻게 그걸 참 목사들도 어떻게 교회도 전혀 꺼리낌 없이 그걸 했는가 이런 부분에 그래서 이제 휘필드 자신도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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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은 그렇게 썩 많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도 휘필드도 역시 그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휘필드 자체가 일단 전반적인 평가는 휘필드는 미국에서 성공한 사육자예요 미국에서 그가 그가 여러 차례 미국에 가서 사육을 했지만 항상 갈 때마다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휘필드를 환영했고 또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로 언제나 회심 구원 구령 언제나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휘필드의 사육은 우리가 성공적인 사육이었다 이렇게 봐도 틀림없습니다 자 세 번째 맨 하반절 스코틀랜드 보금주의자 조지 휘필드 스코틀랜드 휘필드의 역할 이에 따라 과연 휘필드가 스코틀랜드에서 어떻게 활동했는가 그 평가 토마스 보스턴의 네 가지 상태라는 책이 이게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토마스 보스턴의 네 가지 인간의 네 가지 상태를 분석해놓는데 아주 탁월하다고 합니다 탁월하다 이게 좀 번역이 돼서 나오면 이게 뭐 번역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나오게 되면 아마 설교자들은 다른 책을 다 놓고 그 네 가지 이걸 필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역시 휘필드는 스코틀랜드에서도 똑같은 야외 사역 야외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휘필드에서도 휘필드가 여기 중반 130배 중반에 나오죠 미국에서 돌아와 활력이 넘친 휘필드가 북쪽 스코틀랜드 올라가서 13주 동안 설교여행 개시했다 반응은 좋았다 많은 청중의 설교의 칼빈주의적 액센트와 즉흥적인 열정 그러나 종합적인 결과는 휘필드가 느잉글랜드에서 일으켰던 은혜 허리케인에 미치지 못했다 심지어 런던 브리스톨 및 여러 잉글랜드 도시에서 국지성 호우에도 미달했다 그러나 1740년 여름 휘필드가 스코틀랜드 다시 돌아왔을 때 뿌리에서부터 흔들림이 많은 청중 1년 전 설교를 들었던 바로 그 청중 이었음이 보고가 된다 그래서 하반절은 스코틀랜드의 철저한 국교의 칼빈주의 전통 여러분 스코틀랜드는 장로교가 스코틀랜드의 국교회란 말이에요 거의 국교회 그러니까 당연히 칼빈주의죠 칼빈주의 그러니까 일반 칼빈주의하고 좀 틀린 거예요 국교의 장로교 존 낙스에 의해서 장로교가 스코틀랜드의 국교회가 되다시피 해서 칼빈주의적인 영향을 뿌리 내린 것하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칼빈주의가 이렇게 하고는 또 차원이 틀려요 전혀 틀려요 이게 그래서 그는 스코틀랜드에서도 부지런히 부지런히 복음설교 또 전도설교 이걸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주고 또 그로 인해서 히필드는 참 그의 일생에 참 복음전도 사역을 꾸준하게 꾸준하게 맥을 이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코틀랜드 안에 있는 여러 동역자들 복음지 동역자들 그와 함께하는 여러 동역자들도 역시 같이 히필드와 함께 그러한 사역에 계속 동역자로서 활동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8제 8페이지로 가면 히필드의 장점은 히필드의 장점은 야외설교입니다 히필드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히필드는 한 지역의 목회자로서의 사역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분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많은 대중들에게 많은 대중 그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한꺼번에 그냥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쓰셨다 그러한 쓰임으로 그가 하나님의 한 시대를 그는 주의 일꾼으로 세움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138페이지 하반자로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바로 이게 아까 내가 저는 가끔씩 오는 설교자일 뿐입니다 단순히 복음을 설교하며 교파에 상관없이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설교합니다 저는 교회 정치에 대해 단순한 중립자임으로 내 설교가 당신이 착수적인 교회에게 방해가 된다 지장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저의 사역은 복음 전파이며 저는 기껏해야 한 사람의 목회자일 뿐입니다 희필드가 될 수 있는 될 수 있는 한 교파 물론 희필드 자신이 칼빈주의자이지만 그러나 그는 어때요 어떤 특정 교파를 두둔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런 설교는 하지 않았어요 왜 그가 그의 설교를 듣는 목회자나 회중들은 다양한 넓은 그런 모든 걸 아우르는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희필드는 당연히 자기의 사역의 원칙을 여기에다 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지혜로운 거죠 지혜로운 거 그렇지만 그래도 역시 희필드 자신이 그렇다고 해서 그 시대에 그런 어떤 교파적이 그런 논쟁에서 또 이렇게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또 그를 비판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으니까 희필드를 우리는 스폴천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자칫하면 로이드 존스나 스폴천이나 이런 위대한 사람은 비판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열렬히 지지하는 것만큼 똑같이 또 그들은 열렬한 반대를 받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반대 바로 그들이 그런 반대 가운데서도 계속 꾸준하게 사익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금의 사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만 받는 게 아니에요 항상 반대편의 적대적인 반응도 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많이 참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휘필드는 그런 위슬레도 마찬가지 그런 어려움 반대자들에 대한 어려움을 계속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사익을 한 것 계속 반대가 많지만 반대가 많은 만큼 그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이 사익에 계속 정진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140쪽으로 넘어가면 140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휘필드 자신은 스코틀랜드에서 여러 목회자들과 회의부를 하면서 성찬 성찬시도 거기서 주관하고 그런 그곳에서도 어때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아주 충성되 잘 증가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지지자들에게 될 수 있는 한 그 지지자들이 협력하고 협조하는 그런 사익을 했습니다 역시 그곳에서도 휘필드는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정체성은 역시 분명하게 지키고 그걸 끝까지 잘 유지해 나갔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143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43쪽 중반에 상반절에 보면 복음주의 설교의 강조 개인의 선결 선교에 대한 복음주의 관심이 꾸준히 자라갔다 18세기 중역 복음주의자들은 대중 정당에 크게 기여했다 그들은 온건파와 후원자들에 대하여 회중의 권리를 위해 투쟁했다 조지 빌드는 수많은 여행을 하는 동안 환내받는 손님으로 존 에슬린 스코틀레인의 성경에 대한 헌신 그리고 자기 설교에 대한 줄기찬 관심 편명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냉랭하고 반응도 없는 백성이라는 점도 깨달았다 1774년 글래스고우 설교 한 예다 웨슬린은 주일 예배 두 차례 참석했다 그의 생각에 설교가 많은 진리를 담고 있었지만 한 영혼을 깨우는 데 있어서 이탈리아 오페라 한국만 못한 것 같았다 웨슬린이 스코틀랜드에게 느낀 기질적 소원함이 여행기록이 잘 나타나 스코틀랜드 말로 많이 듣고 모든 것을 안다 그러나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양반들이다 보다 넓은 그림으로 보면 히필드의 드라마틱한 설교 그리고 그가 스코틀랜드 사역자와 협력한 것이 성과를 거둔 이유다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강력한 부흥의 순간들이 성례 기간 동안 스코틀랜드 국교의 체제 고위 성직자들이 감독했던 기성교의 내부에서 일어난 거다 그래서 아메리카와 잉글랜드 사이의 차이점이야말로 히필드가 기억에 남을 미친 두 지역의 보금지와 스코틀랜드의 보금지와 서로 다른 양성으로 발전한 것이다 스코틀랜드는 철저하게 뭡니까 국교화된 장로교 체제 칼빈주의 체제로 어때요 거기는 엄격하게 틀이 짜여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히필드가 아메리칸보다는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왜냐 아메리카는 느슨하거든 교파 간의 관계도 느슨하고 이런 조직적인 짜임이 아메리카 식민지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필드가 항상 어디를 가도 자기가 마음껏 사이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스코틀랜드는 아니에요 스코틀랜드는 먼저 먼저 그 지역에 있는 고위 성직자들 목회자들과 먼저 협력이 안 되면 자칫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저 히필드는 히필드의 부흥집회 가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히필드의 사역은 굉장히 막대한 어때요 아주 지장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대체로 스코틀랜드의 성향은 웨슬리가 지금 여기서 평가한 대로 아마도 영국 잉글랜드의 잉글랜드 사람들과 또 아메리카 사람들과 더더욱이 어때요 굉장히 틀렸던 거예요 굉장히 막 이렇게 특히 이제 영국이나 잉글랜드에서 아메리카에서는 굉장히 이 사람들의 야외설기라는 이런 것들이 막 활기차고 또 아주 뭐 이렇게 뭐랄까 적극적인 이런 활동성이 드러났지만 스코틀랜드에서는 그렇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막 그리진 않습니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기질 자체가 그렇거든요 그 사람들의 기질 자체가 막 이렇게 막 활발하게 활동성 있는 기질이 아니에요 굉장히 차가워요 차갑고 어떻게 보면 냉랭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기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웨슬레는 스코틀랜드 이렇게 뭔가 반갑지 않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던 거예요 자 몇 시에 끝나는 거예요 지금 30분 계속 자 출판의 조직과 보금지 역사 가운데 보금지 서적의 출판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보금지의자들이 활발하게 활발하게 어때요? 출판을 잘 출판의 중요성도 이들이 잘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휘필드 자신도 그렇지만 웨슬레도 그렇고 에드워즈도 그렇고 뭐요 굉장히 어떤 신앙 서적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식했어요 특히 웨슬레가 특히 그랬어요 웨슬레가 에드워즈나 휘필드보다는 웨슬레가 훨씬 더 이 부분에서는 앞서 있었어요 우직하면 웨슬레가 만약에 기독교의 신앙 서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기독교는 100년 안에 끝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 웨슬레는요 굉장히 문서사역도 아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144페이지 보면 하반 아울러 당대의 새로운 보금지 특히 조지필드나 에드워즈의 설교 일기 소책자에 대한 관심도 증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들이 쓴 소책자 설교 또 팜플렛 어떤 이들이 쓴 어떤 기록 일기도 마찬가지 이런 걸 알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뿐 아니라 영국 또 스코틀랜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신앙 도서가 어때요 기독교 보금전파에 중요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그들 자신이 많이 체험했고 또 그 당대 사람들인 신앙 도서를 통해서 왜냐하면 그 당대라고 하는 게 지금하고는 틀리잖아요 지금하고는 틀리니까 라디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텔레비전도 아무것도 없는 시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런 전국에 각 지역에 또 목회자가 없는 지역도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소책자 설교를 설교 이 소책자들이 퍼져서 어때요 그 설교를 읽고 듣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포천 목사님의 설교도 바로 주일에 그 설교가 주일에 설교가 그 속기록에 속기사들이 적으면 그게 어때요 다시 풀어가지고 전신으로 미국으로 바로 가요 그럼 다음 날 미국의 신문에 그 설교가 전문에 쫙 신문에 실은답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스포천 목사님의 설교를 그 주일 다음 날 월요일 날에 설교를 쫙 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전에 스포천 목사님 당시에 미국에서 그렇게 여러 번 초청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미국뿐 아니죠 스포천은 유럽 전체에서도 독일에서도 그렇고 스포천의 설교문 자체가 뭡니까 엄청나게 스포천의 명성을 드러내준 그러한 설교문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설교자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초청을 했지만 일단 스포천 목사님 몸 건강이 안 좋아요 말년 이후에는 통풍 때문에 안 좋으니까 어디 쉽게 다닐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스포천이 그랬잖아요 그냥 미국도 그렇게 가고 싶어 했다고요 어디 날아서 한번 갔다 올 수 없는가 이런 오늘날 비행기가 있었다면 스포천 목사님은 의외로 강단도 많이 비웠어요 몸이 안 좋아서 몇 주 몇 달씩 몸을 비웠단 말이에요 통풍 몸이 안 좋으니까 휘필드 스포천 목사님은 상당히 기질적으로도 우울증이 많이 왔고 영적 침체도 많이 겪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강단에 또 서면은 엄청난 보금의 폭발성으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괴로 이끄는 그런 아주 엄청난 사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금주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보통 사람이 직접 설교에서 한 그것보다는 내가 볼 때는요 이런 설교집 소책자 신앙문서들이 사실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더 많은 역할을 했어요 더 많은 역할을 했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 휘필드의 설교도 속기록으로 기록이 돼가지고 소책자로 바로바로 이제 막 전국에 뿌려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보금전도 사회가 하는 데 있어서 이들은 다양한 서신 소책자 어떤 설교집 그 다음에 어떤 매거진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49배 신학 차이 신학 차이 거기 보면 이건 좀 중요하네요 신학 차이점 이걸 좀 우리가 세심하게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초기 잉글랜드 국교의 경험은 보금주의자들이 지닌 수많은 신앙과 실천의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일치된 신학적 일정을 통해 보금주의자들 하나는 묵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미 벌써 18세기에요 신학적 일치점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이미 벌써 그때 왜냐 물론 지금만큼은 안 그랬지만 벌써 칼빈주의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알미니안주의가 점차로 점차로 계속 확산되는 추세죠 에드워즈도 굉장히 걱정을 했잖아요 미국에서 알미니안주의가 자꾸 확산되니까 전통적인 청교도 그 지역인 뉴 잉글랜드 에드워즈조차도 알미니안주의가 자꾸 확산되니까 에드워즈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다고요 그래서 거기 알미니안주의를 대항하는 신학글도 그래서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잉글랜드 국교회가 보금주의적 교제 회심 출판의 중액으로 수십 년 동안 유의되어 있지만 1740년대 초 모라비아 영성 청교도 영성 잉글랜드 국교회 고교회주의 영성의 영향으로 잉글랜드 국교 내부의 조화가 급속히 와이드로 와이드로 존 웨슬리의 경력을 중심으로 신학적 차이를 분석해보면 보금주의 운동이 새로운 균열과 함께 동반 상승도 발견된다 그래서 보금주의의 어떤 흐름은 성경에서 비롯된 바른 교리의 중혹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 교리야말로 기독교 진리의 말씀을 표현하는 적절한 형태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1740년대에 마찬가지로 이 흐름은 대개 칼빈주의죠 비록 여러 보금주의 그룹이 칼빈주의에서 이탈에 내서도 교리적 정확도에 대한 관심은 공유한다 이게 지금하고 다른 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교리적 정확성을 전혀 중요하게 있질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는 설령 칼빈주의가 아니라도 자기가 알미냐주의다 칼빈주의 반대한다 해도 뚜렷한 교리적 정확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휘필드도 웨필드와 논쟁할 때 정확하게 자기의 알미니안적인 관점을 교리를 진술을 잘해요 진술을 잘한다 그냥 막연히 나는 알미니안주의다가 아니에요 자기가 확실하게 알미니안주의를 알고 있고 그 교리책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어때요 논쟁할 때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전혀 지금은 교리적 정확성이 없잖아요 지금 나는 칼빈주의다 알미니안주의다 그렇지만 그걸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별로 없다고 목해자도 그러나 적어도 이때까지는 어때요 칼빈주의자든 알미니안주의자든 펠라기안이든 뭐든 간에 이런 정확도가 적어도 다 있다 또 다른 흐름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교하는 성결한 삶을 격려하는 일이 너무나 긴급하다며 그 일에 깊이 헌신했다 이들은 교리적 회신과 성화라는 실전 문제로 교리적 관심이 축소되는 성향이 있다 칼빈주의자 휘필도 알미니안주의자 휘실레 모두 이 경로를 따라다 알미니안주의자 보다 꾸준히 자기 방향성을 추구하긴 했다 그러나 또 다른 보금주의 흐름은 모라비안파를 담았다 이들은 경건성의 고향을 너무 철저히 추구해요 뭐요 일반 교리 일반 신앙 실천의 종속 일정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애초에 경건주의적인 그런 실천 신앙을 중요시해야겠죠 모라비안 신학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경건주의적 열심히 어때요 교리에 대한 신앙을 약화시킨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밥만 먹으면 성경 읽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런 건 많이 했는데 이렇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좋은 주석을 한번 읽고 공부하고 이런 노력들은 이달에게는 거의 없었던 거예요 보금지의 네 번째로는 뭐예요 다양한 전통에서 비롯된 자신들의 기독교 교리와 교회의 실천에 만 예를 들면 히필드와 협력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역사적 형신과 교회에 대한 존중이 신학 형성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 1740년대 초 이런 흐름들이 정확히 잉글랜드 국교의 발전 때문에 증폭된 것만은 아니더라도 잉글랜드 국교의 발전은 넓은 그림에서 각 입자의 윤곽이 뚜렷해지게 만든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리적 정확성 명확성 이 부분에 있어서 모라비안 같은 경우는 떨어지고 칼빈주의는 역시 그래도 자기의 칼빈주의의 교리적 토대를 확고하게 하고 알미니안 주자들은 칼빈주의를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알미니안 주의를 급속하게 퍼뜨리고 이렇게 지금 들어갑니다 웨슬레와 동료들이 오래된 대포공장을 구입하여 새로 단장한 주영원인은 모라비아 교대에 대한 우려했다 7월경 주주공장은 웨슬레의 형제의 설교 가르침 빈민구제 의료지원 조직과의 핵심센터 이쯤 모라비아파의 결별은 기정사실이 되다 웨슬레는 모라비아파에게 빚진 사실을 인정한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죄를 용서하시는 개인적 경험의 강조 이게 나중에 감리교에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감리교의 부흥운동에서 그럼에도 웨슬러는 지도자인 멜라나 슈팡엠 베르크가 두 가지 심각한 실수를 조장한다고 결론이 첫째 웨슬레가 본 대로 모라비아파는 믿음에 의한 칭의 목소리를 높이 전하지만 선행이나 교회의 의미에는 너무 강하게 반대한다 물론 선행 자체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성화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도 하고 제공해 주시는 중요한 요소다 모라비아파에는 고요함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웨슬레에게는 아니었다 모라비아파에는 대조적으로 그는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옹호자 모든 신자는 완전을 열심히 추구해야 된다 바로 여기서 웨슬레의 완전 논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아마 감리교가 교리적으로 가장 많이 비판하는 거 그런데 웨슬레의 완전 논을 보면 웨슬레가 완전 무음한 완전주의를 추구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아닌데 그러나 웨슬레는 분명히 신자가 자유롭게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주 완전주의를 향하여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사실을 가리킨 거예요 웨슬레의 완전주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계속 진행형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가리킨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추구해서 나아갈 수가 있다 이게 웨슬레가 말하는 완전주의거든요 그거를 오해 많이 오해했죠 많이 오해했는데 하지만 웨슬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교리적으로 명료하게 하지 않은 책임이 있어요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자기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모라비안 주장은 어때요 모라비안 주장은 너무나 과도하다 그러니까 자기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면 뭐예요 구원이 없다는 게 모라비아파야 사람들의 주장이니까 웨슬레는 사실 웨슬레 자신이 이런 확신이 없이 어때요 오랜 동안 있었거든 이런 확신이 없이 자기 자신이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방황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웨슬레는 모라비안파가 지나치게 너무 확신을 강조한다 너무 지나치게 자기 구원의 확신을 너무 강조하는 건 좋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웨슬레는 그런 비판을 한 거예요 모라비아파의 분리에는 교리, 실천 성향이 연관되어 그러나 주원과 찰스의 지도를 받은 웨슬레 운동 모라비아파 운동과 비교하여 조직면에서 다른 어떤 적극성 성령의 움직임에 대해서 보다 수동적인 기다림을 요구했다 존 웨슬레의 반대도 상당수의 잉글랜드 국교의 사람들에게 모라비아의 강조점은 지속적인 호설력을 지녔다 계속 지녔다 이거죠 그래서 모라비아 교단인 영국 내에서도 아주 활발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책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150페이지를 중간 당연히 모라비아 교자들의 자기인식 웨슬레의 평가와 같지 않다는 점을 덧붙일 수 있다 웨슬레는 보장 없는 고요함이라고 보았지만 모라비아 지도자들은 웨슬레의 동료들이 너무 열정이 쉽게 불타 오르기 때문에 고요함이야말로 목회자의 대안이라고 웨슬레는 여러 해 동안 은혜를 체험하고 노력한 모라비아 교인의 패심이란 반드시 즐겁고 신속해야 된다 회심관에 있어서도 모라비아 교도들이 조금 적절하지 못하죠 반드시 즐겁고 회심해 신속해야 된다 꼭 그렇지도 않다는 건 기독교 역사에 많이 증명해 모라비아는 젠젠 더프를 군받아 그리스도의 상처를 기념하며 기념하러 오면서 불쌍한 죄인과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비시키니 언제나 거리감을 느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심판하신 하나님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사실은 웨슬레는 예수 당신의 피와 의로움 나의 영광 나의 영광스러움 이런 진덴 도프의 찬송가를 계속 출간했다 그리스도에 대한 현실에 대한 그 이상과 모라비아 이상이 갈라진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그 모라비안 교도들은 모라비안 교도들은 사실은 신학적으로 뚜렷하게 이들의 색깔이 무엇이라고 명칭은 붙여지지 않았어요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러나 모라비안 교도들을 우리가 결국은 어떤 카테고리에 넣어야 되냐면 경건주의 일파로 넣으면 됩니다 모라비안 자기 자신이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좋은 영향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 자신이 너무 폐쇄적이고 신학적인 엄밀성도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 또 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별로 기독교적으로 볼 때 올바르지 못하다 그거를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부터